그렇죠. 선생님! 저는 같이 준비했어요. 그래? 저도 상품하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이야기하는 거 화끈하게 해보려고. 치마도 이렇게 입으려고. 이거 좀 채워주세요. 많이 열심히 해야 돼요. 특별하게 한 것도 없어요. 알겠습니다. 여기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. 아, 잘한다! 말해줘도 몰라, 몰라. 새해가 치러질 그 심장에. 미치다시 궁금해. 소란해, 소란해 내 가슴에. 불란 듯이 소란해줘. 책임져, 책임져, 날 책임져. 날 이렇게 맡았어. 미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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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다.